성대 유통입니다. 돼지 한 바퀴의 끝판왕인데. 불호가 왜 있어? 음! 아, 맛있다. 와... 프로그램에 오래 가려면 특집을 많이 해야 돼요. 기다렸어요, 이 순간을. 여기가 지리자. 그래서 여기를 쫙 돌면서.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엄마 간 맛이다.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. 안녕하세요. 아버지가 하동에서 자라셨어가지고. 고소한 향이 한 번에 확 퍼진데, 이거? 우와! 채널S